Now look at this 성재 너 저기 곧 결혼 소식이 있는데 뭐야 어떻게 된 거야? 결혼해?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결혼한다고? 어 결혼 소식이 있어 두둑패치? 그런 얘기를 어서 듣고 다니냐 어 나 진짜 결혼식 어? 두둑패치? 나만 듣는 게 아니야 결혼 소식이? 저기 명절때마다 듣는 건데 내 사촌 여동생이 너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고위 보상하게 됐거든? 아 고위 보상해 6년 7년 됐는데 너 군대 다 기다렸다 야 너 자랑아야 돼 이름을 얘기해 줘 어? 이름? 하영이라고 한 번만 하영이 하영 하영 이하영 이하영이래 어 하영아 하영 어 되게 좋아하네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나중에 경훈이랑 셋이서 밥 한 번 진짜 한 번 꼭 먹자 어 그래 좋은 얘기다 근데 경훈이가 시간이야 우선 아니 경훈이가 진짜 좋아해 경훈이가 진짜 좋아해 경훈이가 낯선 농담 안 데리고 갈 거야 확실해 아니야 데리고 갈 거야 진짜 너무 좋아해서 데리고 갈 거야